전혀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기운이 솟잖아 단번에 끝난다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단번에 끝난다 완벽한 함박! 시원한걸? 그래도 언제나 추워할 수는 없으니까 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후아...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번에 끝난다! 후아...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번에 끝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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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끝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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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하나를 박살댔어 후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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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믿어내있는데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게 덜 앞일까 그렇게 예전히 끊어주는 것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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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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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은 채소 흠! 흠! 음, 금방 끝내고 버트로 돌아갈 수 있겠다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단번에 끝난다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단번에 끝난다 2rm 2% 2% 3% 2% 1% 3% 유행 2% 1% 이재 연기 condensed 끝난다! 나이스! 하나 채꼈다! 3번에 끝난다! 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 만한걸? 그, 큰 거 온다! 3번에 끝난다! 좋아, 부위 하나를 박살냈어! 오오, 머리 좋다 단패! 방금 완전 좋았어! 3번에 끝난다! 3번에 끝난다! 저게 더 큰 거 온다! 오오, 머리 한 번 더 있으신다! 1번에 끝난다! 2번에 끝난다! 2번에 끝난다! 3번에 끝난다! 3번에 끝난다! 2번에 끝난다! 흠 1. 일단은 게임으로 급해서 가야겠어요 그럼 다음은 게임 속도가 들어가야 해요 이 암은 랩에 적립한 걸 적게 난리가 붙어요 이 암은 랩에 적립한 게 임대 그니까 어깨에 적립한 걸 붙여줍니다 그래서 치이도 적립한 것 같듯이 제압은 랩에 적립한 거 같기도 하고 더 얜 랩에 적립하고 히힛 아... 덥다... 뭐 시원한거 먹으러 가는거 어때? 빙수같은거!